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NCS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와 함께 NCS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할 내용은요.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해서 신, 허니고요. 피셋 자료해석 1타, 그리고 NCS 1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강좌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수리 자료해석 쪽에 취약하신 분이라면 그 피셋4NCS 시리즈가 위포트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이 수리 자료해석 파트예요. 그래서 관련 강좌가 있고요. 혹시 이제 언어 쪽이 약하신 분이라면 그쪽 강의가 별도로 있고요. 또 문제 해결 쪽이 약하신 분은 또 그쪽 강의가 별도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강남회에서 제가 NCS 필기에 대한 강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력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카페나 이메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필기하실 분들은 캡처 해놓고 필기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용 안내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원칙을 보면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이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상대하는 즉 대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모집 시기 및 채용 인원. 요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공지할 겁니다. 그리고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형 절차 및 채용 프로세스. 이것도 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해 놓은 건데요. 자, 채용 공고, 그 다음 서류 심사. 거기서 7배수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 필기시험, 인성검사 포함해서 같이 보고요. 하루에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날에 보고요. 그 다음 면접에서 이제 2.5배수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시험에서 2.5배수를 2.5배수로 압축해서 면접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면접을 통과하면 이제 서류 증빙 등등등 거쳐서 최종 합격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과정들은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보 필기시험 안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시간표를 보시면 일단 1시간 동안 즉 60분 동안 60문제를 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즉 NCS를 보는데 영역은 세 영역이 있어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게 이제 행정직, 건강, 요양, 기술지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해결 능력 대신 정보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지선다. 사지선다니까 뭐 오지선다 보다는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도 역시 시간은 부족하겠죠.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문제를 빨리 빨리 처리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 내 풀기 어렵겠다 싶은 문제들은 과감하게 또 건너뛰는 전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시 25분부터 12시 25분까지 인성검사를 본다. 자, 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의사소통능력부터 볼게요. 의사소통능력은 하위능력들의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 등등등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독해를 바탕으로 한 즉, 이해력, 판단력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그 대민업무를 많이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이걸 또 강조하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나왔던 기출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포괄수가제 등등등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리능력. 수리능력은 크게 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분석, 도표작성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두 개, 기초연산, 기초통계를 우리가 이제 응용계산이라고 하고 도표분석, 도표작성을 자료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중을 보면 응용수리 쪽은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해석 쪽이 한 85% 나오니까 응용수리 쪽은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온다. 자, 그리고 그 응용수리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속시라든지 확률계산 문제보다는 공사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즉 업무 상황을 제시하면서 평균수명을 계산한다든지 우리나라 전년인구 구한 문제 이런 방정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인구 구하는 거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인구를 주고 증가율을 주면 증가율을 배율로 바꿔서 올해 인구 나누기 전년 대비 배율 하면 전년 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뭐 앞으로 이제 뭐 자료해석형 문제 나올 때 즉 수리 문제 제가 풀 때 좀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기출 소재 보시면 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조금 관련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영역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이제 사고력하고요. 문제 처리 능력으로 구별이 됐는데 사고력은 흔히 말하는 이제 퀴즈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요.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기존에는 잘 출제되지 않다가 2018년 하반기에는 출제됐기 때문에 뭐 2019년 상반기에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자, 그 외에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제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문제 상황을 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어, 실제 업무 상황 같은 걸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독해력과 수리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특히 세트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재를 보시면 비밀번호 규칙, 관련 조건 추리 그 다음 뭐 참거진 문제 최소 비용 문제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독해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상세히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속도 능력은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읽으셔야 되는데 연또, 수치, 주어수로, 비교급 등에 주의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서 이 문장의 내용들 중에서 특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연또가 나와 있는 부분 2010년 이후 그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게 중국 국적자 비중이죠. 그리고 수러에 해당하는 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예요. 증가한다인데 지속적으로라는 말은 또 중요한 말이죠. 지속적으로라는 말은 한 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잡아보면 빨간색 친 부분 이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표나 그래프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해석 능력 자료해석 능력은 표 그래프에 대한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목 명확하게 보시고 단위도 확실하게 읽고 그 다음 표 그림의 주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시고 거기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질문들이 뭐가 나올까 그리고 각주의 공식이나 수치가 나와 있으면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 선지를 보실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되는 것들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판단 순서 자, 선지 판단 순서는요. 일단 선지를 읽으시고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로케이팅 표 1, 표 2, 표 3이면 표 2의 두 번째 줄 가서 읽으셔라. 만약에 해당 항목이 거기 있으면 그 다음은 리딩 이제 읽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쭉 읽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했대. 그럼 쭉 읽어주면서 혹시 감소나 같은 값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있으면 이제 절징 판단해야 되는 아, 이거 틀렸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계산 지문인 경우도 있겠죠. 뭐 비중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그 수치를 읽고 계산까지 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캘리큘레이팅까지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코스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캘리큘레이팅 계산 부분에서 계산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되겠죠. 최소화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실제 두 값을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30%가 넘나 안 넘나 계산하는 것보다는 30%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30%를 직접 처리한다면 10%의 3배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분수로 논다면 100분의 30 또는 10분의 3이라는 분수로 놓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최소화하면서 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계산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사치견산이나 비율 증감률 계산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영역에 대한 순서 어떤 영역을 먼저 푸는 게 좋을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잘하는 영역부터 푸시면 되겠죠. 본인이 일단 잘하고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영역부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수리나 문제 해결에 비해서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대부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리가 쉽다라고 생각되신 분은 수리부터 푸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나는 문제 해결이 쉽다라고 생각되신 분은 문제 해결부터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순서는 본인의 능력에 기반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당일에 영역별 문제 구성이나 난이도를 봐가면서 또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나는 수리가 문제 해결보다 쉬웠는데 이번 시험을 보니까 수리 문제들이 굉장히 그 지문 즉 텍스트 내용도 긴데 거기에 제시된 표 그래프의 양도 많고 계산도 많다 싶으면 그때는 빨리 건너뛰고 문제 해결을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략은 그래서 당일날에 문제 구성도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고요. 자 그 다음 의사소통에서 가급적 20분 이내에 완주해야 다른 영역 풀 시간이 확보된다. 가급적이면 의사소통에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의사소통에서 30분 이상 시간을 써버리면 이제 뭐 수리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나버려요. 문제 해결은 거의 찍고 나오다시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의사소통에서 욕심은 나지만 그래도 시간을 관리해놓고 다음 영역으로 넘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영역에서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패스하자. 그죠? 시간 소모적인 것들은 일단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아주 많아 보이는 것 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복잡한데 많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OX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희 교재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문제별로 푼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체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60분 동안 내가 얼마나 풀 수 있는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 그게 이제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실력이 안 되신 분이 그렇게 해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을 60분 정해놓고 전체 관리하는 거는 마지막에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연습하셔야 될 거는 개별 문제당 푸는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개별 문제 풀이의 시간 그러니까 문제별로 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시계를 갖고 문제별로 끊어보시는 거예요. 뭐 엑셀에서 한번 정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60번까지 쭉 넘버링 해두시고 각 문제에 이제 영역하고 출제 영역하고 키워드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키워드. 그리고 내가 문제 푸는 데 걸린 시간을 적어보죠. 그 다음 마지막에 결과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렇게 쑥 분석해보면 이제 시간을 많이 썼어. 뭐 2분 이상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썼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집중적으로 쭉쭉쭉쭉 정리를 해두세요. 근데 그게 이제 회차가 여러 개가 쌓이면 공통점이 발견되겠죠. 그래서 그 영역에 이런 유형의 문제라면 일단은 건너뛰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이 세워집니다. 물론 뭐 일단 최대한 연습하셔가지고 본인의 것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는 건너뛰는 문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려야 될 문제가 뭔지 전략을 세우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찍어도 되니까요. 본인이 푼 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답이 적게 나온 걸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건보 관련 텍스트 비중이 높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짧은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인데 장문이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이 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 있거나 좀 생소한 내용 들이 나와 있다면 건너뛰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세트형 문제라면 또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수리능력도 뭐 일반 수리 문제 중에서 쉬운 거는 푸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차피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기셔도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건너뛰시고 그 다음 자료해석 문제 중에서는 웬만하면 푸신다고 생각하시되 이제 자료의 양이 너무 많거나 계산이 많은 것들은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차트 변환형 문제 표를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는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땐 건너뛰시고요.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예외적으로 이제 이거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료의 양이 적당히 돼 있어. 그게 너무 많지 않으면서 선택지의 질문들에 즉 선택지에 있는 그래프의 내용들이 어렵지 않은 구조.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 깔려있는 구조. 근데 그래프의 제목들 보니까 다 계산 지문들로 돼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읽기로 처리할 수 있는 지문이 많은 경우는 그건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풀어도 된다. 자 그렇다고 또 무조건 건너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표차트 변환 문제가 이번 시험에 굉장히 뭐 많이 나왔다면 출제가 많이 됐다면 다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최대한 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왔다면 이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은 걸린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풀 수 있는 거는 쉬운 구조라면 푸시자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통합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독해하고 수리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을 잘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력 문제에서는 건부에서는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어렵다 싶은 건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 명제나 참거지에서 쉽게 풀리는 것들은 푸시고 그 다음 이제 뭐 자리 배정 순서 결정처럼 아 이 뭐 참거지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그 뭐 변수나 인물도 많고 그 내용들이 복잡하면 그런 문제는 건너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무형 문제 문제 촬영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이면 건너뛰시고요. 또 계산 많아도 건너뛰세요. 그런데 또 그게 세트형으로 나와있으면 가급적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유동적이에요. 어렵게 보이는 소재고 내용도 많은데 그 문제 하나 달려있을 때는 건너뛰지만 두 개 세 개 달려있으면 풀어야 되겠죠. 그때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뭐 막보기로 NCS 기초 개념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변화율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화율은 기준 양분의 변화량이 분수식으로 만들어지고요. 100을 곱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라는 거는 무조건 100을 곱해야 나오는 거예요. 퍼센트라는 개념은 곱하기 100이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100개 당 그런 말이에요. 100개당 100개당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곱하기 100이 돼있으면 단위가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곱하기 1000이 돼있으면 변화율에서는 곱하기 1000을 안하지만 어떤 공식들 예를 들어서 조혼인율 조출생률 그런 건 곱하기 1000이 되어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위가 이제 요렇게 들어갑니다. 천분율 단위로 들어가요. 천분율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한 게 퍼센트고 1000을 기준으로 한 게 이제 천분율 퍼 마일 또는 퍼 밀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변화율의 기준량은 처음 값이죠. 그 다음에 변화된 양은 T2에서 T1을 뺍니다. 그럼 이 공식을 분해를 해보면 T1분의 T2에다가 T1분의 T1 즉 1을 빼고 100을 곱한 거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의 용도를 기억을 해보세요. 첫 번째 공식은 이 공식은 이 부분이 계산이 쉬워야 돼요. 즉 변화량이 작을 때 즉 변화가 작을 때 쓰는 공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가 작다면 그 변화량을 먼저 계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초기 값으로 나눠서 100을 곱해서 계산한다. 근데 변화가 큰 경우라면요 여기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배율 몇 배 되었는가 또는 처음 값에 비해서 나중 값이 이제 줄어든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얼만큼 남아있는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변화가 큰 경우에 쓴다. 그래서 용도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고 나서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변화율을 산출하시오.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를 체크해보면 1번, 3번이죠. 조금 변했어요. 저런 경우에는 변화량 첫 번째 공식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4번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크죠. 아주 크게 늘었거나 아주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늘었다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처음에 세팅된 값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1에서 2로 가는 거 양은 이게 1밖에 안 늘었지만 이건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값이 1이었는데 2니까 2배가 된 거니까. 근데 반면에 100에서 105다. 이건 5가 늘었지만 이건 적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값이 100이니까 100에서 105면 는 게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기준수에 비해서 크게 늘었나 적게 늘었나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그 변화량을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80에서 82.4니까 2.4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리하시고 그럼 80에서 2.4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수에 10%, 1%를 빨리 잡아주셔야 되는데 80 하면 10%가 소수점 한 자리 딱 땡기면 8이 되겠죠. 그 다음 1%는 두 자리 땡겨야 되니까 0.8이 되겠죠. 따라서 2.4라는 거는 0.8 곱하기 3이잖아요. 0.8이 1%니까 1%의 3배 즉 3%에 해당한다는 걸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가 증가했다. 결론은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3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910에서 873.6 자 이 경우에는 감소량을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좀 힘드시면요. 한번 두 번 끊어갈게요. 873.6에서 910으로 가는 증가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볼게요. 그럼 여기 73.6을 보시면 얼마를 더해주면 100이 될까를 생각해보세요. 736이니까 990을 만드는 수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채웠을 때 990이 되는 거 그래서 26.4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26.4를 메꾸면 얘는 100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앞에 8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메꾸면 이제 9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900을 초과하는 부분이 10이 있어요. 그래서 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시선을 수직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한 방에 힘들면 900에서 건너 한번 밟고 건너가자는 거예요. 900을 한번 밟고 건너가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6.4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36.4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오른쪽 방향으로 감소량을 계산해보면 36.4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6.4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910의 1%를 잡아보면 마찬가지로 두 자리 땡겨서 9.1이 1%가 되겠죠. 그럼 9.1의 4배가 36.4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세요. 숫자 변화가 적으면 변화량을 먼저 계산하고 기준수 즉 처음 값에 10% 1%를 기준 잡아넣고 몇 배를 했을 때 그 증가량 감소량이 만들어지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처리됐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2번하고 4번은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자 45에서 270 그럼 45에서 270은요. 45를 2배를 하면 90이고 90에 3배를 하면 270이니까 6배라는 걸 잡아내시고요. 그럼 6배라는 걸 잡아놓고 6배는 퍼센트로 따지면 600%인데 이 증가율로 변화율로 계산해야 되니까 100을 떼줘야 돼요. 즉 500%가 증가한 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00% 물론 우리가 변화율을 쓸 때 플러스는 안 써도 돼요. 플러스가 없어도 그게 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500%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공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 T1 분의 T2 여기서 6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빼고 100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많이 줄었어요. 역시 T1 분의 T2를 계산해 볼게요. 자 5400에서 1080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인데 변화율 계산할 때는 자릿수는 정리 또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에서 3으로 가는 변화율이나 뭐 10에서 15로 가는 변화율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치 구조를 좀 쉽게 만들어 가시면서 변화율을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7.5에서 45.0으로 가는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각각 두 배를 해보세요. 그럼 75에서 90으로 가는 거랑 같구나. 그럼 75에서 90 가는 거 15 커졌으니까 10% 7.5의 두 배만큼 커졌으니까 20% 증가다. 또는 여기서도 어렵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두 배를 해보세요. 150에서 180 가는 거야. 결국 100에서 120 가는 거랑 증가율이 똑같아요. 이것들은 다 비례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즉 37.5 대 45는 결국 100 대 120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공 이렇게 떼버린 이유를 알겠죠. 똑같이 0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여기가 54가 있고요. 여기가 108이 보이죠. 이것도 약분 되겠죠. 약분 54를 지워버리면 108은 2가 되겠죠. 2 근데 여기 0이 하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0에서 2로 가는 셈이 되겠죠. 10에서 2로 가는 셈. 그러면 10에서 2로 가시니까 그냥 바로 나오네. 80%가 감소했죠. 마이너스 80% 자 이렇게 약분하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그런데 약분을 안 한 상태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540에서 108이라고 놓을게요. 공댄 상태에서 그러면 540을 기준으로 108은 몇 퍼센트가 되죠? 54의 2배니까 20%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 540이 원래 100%라는 값인데 108은 그것의 20%란 말이에요. 20%가 남았으니까 얼마가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80%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 마이너스 80%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비율이 20%니까 없어진 비율은 80%다. 라고 산출하는 거죠. 따라서 T1분의 T2 즉 처음 값분의 나중 값이 20%야. 그럼 없어진 비율은 80%다. 라고 산출하는 겁니다. 다시 공식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처음 값분의 나중 값이 20% 그 배율로는 0.2가 나왔죠? 0.2야. 여기가 0.2면 1을 빼주면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그 다음 10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0%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남은 비율을 계산하고 그 여사건으로 감소율을 계산한다. 다만 감소율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즉 20하고 80을 더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 80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자주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들이니까 잘 복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은요. 곱셈 연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계산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계산인 경우에요. 자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최근 5년 이내 혼인한 부부 중 혼인 당시 장치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기준수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 아내의 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보니까 여기 자 부부가 147만 2천상이래요. 그러면 그만큼의 남편이 있는 거고 그만큼의 아내가 있겠죠? 부부는 남편 한 명에 부인 한 명이 결합이 돼야 한 쌍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수가 고정된 수에요. 이걸 A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B 이걸 C라고 놓으면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그럼 A가 공통적인 상태야 그럼 곱셈 배분법칙 떠올리시면 돼요. 일단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B 더하기 C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걸 먼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더 쌤 하실 때 테크닉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8로 끝났잖아요. 뒤에 2.8 얘를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자리가 7, 8, 9인 애들은 좀 도와주고 싶다. 불쌍한 애들 메꿔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즉 얘는 0.2만 메꿔주면 3이 되겠죠? 그럼 0.1을 여기서 떼서 1로 메꿔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합이라는 거는 한 사람 거를 그 옆에 사람한테 떼준 상태에서 더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0.2를 넘긴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16.2가 되겠죠? 얘가 3이 되는 거고 합산하면 19.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9.2%가 나오고 147.2가 A니까 이걸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곱셈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좀 암담하죠? 암담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140 곱하기 20%로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곱셈 어림사는요. 한쪽을 올리면 한쪽을 내리는데 그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40 곱하기 20%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140 곱하기 20%면 바로 28만 명이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이렇게 바로 그냥 검증 안 해보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머릿속에서 방금 검증을 한 상태예요.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러분은 아마 못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한 방법은요. 얘네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았을 때 그 증가된 비율하고 감소된 비율이 비슷하면 돼요. 근데 그 비율이 10%를 넘으면 안 돼요. 그 절대값 상으로 1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막 30% 올리고 하나를 30% 낮춰가지고 곱하면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오차가. 근데 하나를 10% 올리고 하나를 10% 깎아서 곱하잖아요. 그러면 오차가 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증가율들이 비슷한가를 보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해서 봤을 때 증가율이 비슷하면 비슷한 수가 되는 거예요. 증가율이 완전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같다면 같은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봅니다. 140에서 147.2 요거 이렇게 가는 거 대략 5% 커졌겠죠? 아까 했던 논리 10%가 14고 1%는 1.4인데요. 10% 14에 절반 잡으면 7이잖아요. 7 7.2가 커진 거니까 140 기준에서 한 5% 커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소수점을 떼버리고 읽으시면 그럼 192에서 20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퍼센트도 떼고 소수점 뒤로 밀고 보시면 그럼 192에서 8이 커진 거죠. 그럼 192에서 8 커진 거는 200에서 8 커진 거랑 큰 차이는 없겠죠. 따라서 대략 4%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이 비율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라는 어림산이 충분히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곱센 은산에 대한 문제도 하나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합격 후기 좀 보겠습니다. 합격 후기는 빠르게 넘길게요. 취직하셔가지고 너무 기쁜 답장을 받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도 항상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드디어 취직이라는 걸 했답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철도공사에 합격하신 분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 네 그 다음 철도공사 뭐 NCS를 뚫고 천하제일 NCS 대회를 뚫고 입사했는데 다 선생님 책 봤다 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이제 위포트에 올라온 수강 후기인데요. 네 깔끔하고 실속 있는 강의 뭐 진짜 잘하시네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평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의 계획을 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OT 그 다음 수리능력 그리고 피셋 엄선에서 자료해석 이 강좌를 담당할 거고요. 이원준 선생님께서 의사소통능력 하중 선생님께서 문제해결능력 플러스 피셋 상황판단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최강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교재 열심히 풀어보시고 강의 준비되시면 본격적인 강의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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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